저희가 뭐 그 유명한 탐정들인데요.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. 해결됐네요. 우와! 경수를 너무 떨었네? 재밌네요. 탐정놀이 이렇게 하는 게. 탐정놀이를 하죠. 머리가 안 되면 몸이 움직이는 게 빨라. 이런 거 처음만 살면서. 조금만, 조금만 힘을 달아. 방 켰어? 진작 방 켰어? 너 탐정이야?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얼추 흔들어. 야, 벌복이 싫어. 잘못했습니다. 경찰비참. 동무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다는 게 말이야. 날 부른 이유가 뭐야? 누가 시킨 거야? 탐정단 사람들 얼마나 믿어요? 무슨 뭐 리스트가 있다고 그러던데? 장준혜는 문제 잘했어. 어 뭐야, 어? 어, 어, 어? 오빠! 모든 게 다 어떤 큰 조직과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.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. 사회적, 사회적! 둘이 한 패라고요? 저도 마땅한 사람들의 지옥이 될 거예요. 맞죠? 다른 거예요. 왜 그래요? 어? 아니 도대체는 누구인 거야? 재밌어요. 너에게 한 패지. 우리끼리 이르면 안 되죠? 공부하지 않아요? 우리가 누군지. 왜 탐정단 주변에 맺는 건지. 소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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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